긴장이 많이 될 겁니다. 사오리! 번갈아 가면서 압박하고 있는 사오리. 오 박하나 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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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오리. 살아 있습니다! 해클! 야! 누워서 하는 거 맞지, 지금요? 예! 때려! 오른발! 오른발 때려! 자! 나티! 나티 왼발! 왼발! 혜인이가 같이 해줘! 혜인이가 더 나와야 해! 오오! 지금 보여! 방금 발이 어디서 나온 거죠? 모르겠습니다. 디딤발로 쳤어요. 혜인아, 여기, 여기! 파라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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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살려냈어요! 이야, 살려냈어요! 이야, 살려냈어요! 유혜정! 자, 파라인! 파라인 한 방 있습니다. 에이! 오, 에이! 오, 에이! 자, 시작! 오우! 자, 유혜정! 유혜정! 액션 이스타일 볼이 됐습니다. 시작부터 불꽃 튀고 있는데. 막 몰아가고 있습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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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문수리! 자, 또 한 번 깔아줍니다. 오, 어, 문수리! 오, 문수리! 문수리! 어떤 수비죠? 자, 애기! 차훈이! 자, 나와! 기다려, 천천히, 천천히!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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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헤이! 헤이! 자, 정혜인이 가만했습니다. 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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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슛! 정혜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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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 선방입니다! 이게 정혜인이죠. 이야 양발을 다 쓰네요. 정확한 왼발 슈팅이었어요. 캐시 대단하네요 정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혜정 킥인 나티. 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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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 플레이 좋아요. 정혜인 좁은 공간 탈출합니다. 박하나. 아기 사울이. 사울이 다리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아기 사울이. 사울이 다리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울이 올라갑니다. 나티에게 나티. 나티 왼발. 나티. 왼발 갖다 놓고 왼발. 갖다 놓고 왼발. 나티는 왼발로만 때린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속으면 안 됩니다. 올라가. 정혜인 선수가 침투에 들어갈 채비. 아기. 아 수비가 참 좋아요. 무섭습니다. 나가 사울이. 해일한테 올라가. 나티 고. 사울이. 돌아서는 이혜정. 뒷공단에다가. 언니가 있어. 가 가 가 가. 민지인 뺏겼어요. 왼발. 숏골. 왼발. 숏골. 다시. 월드클라스 선제골입니다. 고. 고. 이른 시간에 선제골 월드클라스가 가져갑니다.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또 줘. 또 줘. 해지인이 줘. 언니 언니. 아 백힐 좋아요. 언니 언니. 아 백힐 좋아요. 잡아. 자. 하지만 나티에게 또 끊겼습니다. 자. 니가 해 니가 해 니가 해. 이혜정. 사울이 나가. 경혜인 쪽으로. 경혜인 쪽으로. 하지만 카라인이 끌어냅니다. 봤자 봤자 오케이. 때려 때려 때려. 때립니다. 오. 자 잡아야죠 잡아야죠. 잡아야죠. 오. 오. 카라인이. 지인아 접히라고. 줘. 더 번쩍. 안 돼. 자 사울이. 더 번쩍. 아 정혜인 돌아섰습니다. 아 정혜인 돌아섰습니다. 정혜인. 맞아 맞아 애기 애기.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이야. 정혜인 돌아섰습니다. 정혜인. 아 좋아요. 정혜인 돌아섰습니다. 정혜인. 아 좋아요. 오른쪽 가져. 때려버려. 정혜인. 아 좋아요. 오. 정혜인. 오. 정혜인. 오. 정혜인이 오른발. 자 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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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박카라. 자 오 카라인.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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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이혜정 최후방에서. 오 이거. 나도 나도 나도. 어른뼈. 엑션이 이뻐. 살짝 튀어야지 이 녀석이. 나 문진. 오른발이야 나가. 나 문진. 정혜인. 때립니다. 정혜인. 때립니다. 오. 파라인이 발을 갖다 댑니다. 집중력 좋네요. 아 보이고 반대 이수같이 꺼드립니다. 달아. 오. 달아. 오. 달아. 오. 와 저 세트 피스를 준비를 했나 봐요. 예. 살짝 들어올리네요. 너무 정확하게 들어올리거든요. 정혜인의 킥인. 와. 김용지. 김용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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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김용지 들어오자마자 비빗골 기록할 뻔했습니다.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용지의 첫 골이라고 쓸 뻔했거든요. 예. 오 용지. 치고 돌립니다. 사훈이. 사훈을 꾹. 정혜인 댔습니다. 정혜인 또 한 번. 오 정혜인. 정혜인 대 사훈이. 정혜인 대 사훈이. 정혜인 대 사훈이. 주장끼리의 대결. 오른발 기다려 오른발 오른발. 정혜인. 정혜인 올라갑니다. 아티스트. 터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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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타나 박타나. 박타나 잡아놔야 돼요. 박타나. 어 잡았어요. 정혜인 대단합니다. 괜찮아요. 액션이 해. 용지야. 아 이거 잡았어요. 오 잡았어요 용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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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추격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용지 이쪽으로 태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추격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탈출시켜야 돼요. 이게 뭐죠. 골. 이게 뭐죠. 골. 고급. 고급. 고급자. 다운 위에 추가 골입니다. 우와. 아. 다운이다. 다운다. 아. 다운다. 통화. 좋았어. 더워. 대단합니다. 추가 골 기록하는 월드 클라스입니다. 일려 울려. 와, 죽겠네, 이거. 천천히 올라가고 그냥 올라가, 던질게. 이야, 4단기도 아니고. 아, 추워. 넘었다. 넘었다. 핸들, 핸들, 핸들. 김용진 선수의 핸드볼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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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 채영아, 봐봐, 괜찮아? 가오리, 꼬김밥에. 채영. 봤어, 봤어, 봤어. 어, 좋아요. 어, 사훈이. 어, 좋아요. 어, 사훈이. 어, 좋아요. 어, 사훈이. 어, 좋아요. 어, 사훈이. 어, 골. 사훈이. 3대0입니다, 3대0. 3대0입니다. 야, 월드 클라스가 전반전에 3대0 대형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파이팅! 벌려줘. 용주 벌려줘. 용주야, 용주야, 용주야. 용주야, 용주야, 용주야. 잡지는 못합니다. 그대로 벗어납니다. 괜찮아, 괜찮아. 자, 나티 1킥인. 오리, 오리, 오리. 자, 여기 뒤에 봐. 한낱 뒤에 봐. 자, 사훈이. 아, 지금. 실책이 계속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이차이 선수들. 확실하게 캐치를 해야 하는데 자꾸 놓치거든요. 네. 차분하게, 액션이! 차분해, 차분하게. 차분하게. 자, 그렇죠. 주장 정혜인 선수가 선수들이 지금 힘적으로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오른쪽으로. 자, 아, 지금도 헛발질이 나왔어요. 액션이 벌. 바나야, 어디 가? 자, 이럴 때는 짧은 패스로 좀 전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박하나. 이해정, 정혜인. 아, 끊겼습니다. 자, 자, 오케이. 해! 반대! 반대! 자, 우리 애기. 아, 납튀기! 아, 납튀기! 아, 납튀기! 아, 납튀기! 아, 납튀기! 골! 4대0입니다. 4대0이에요, 4대0. 이야, 두 선수가. 나오리 콤비가 모두 멀티 골을 기록합니다. 이야...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정혜인 선수를 좀 뒤로 뺐네요. 월드 클래스. 액셔니스타 상대로 거의 뭐 완벽한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우. 나가, 나가, 나가. 나티. 앞에, 앞에, 앞에! 자, 사울이. 오! 이해정 선수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정혜인. 아, 지금 겹쳤어요. 스크린플레이를 좀 해주고 있는 박하나인데. 뒤에 줘, 뒤에! 기다려, 기다려! 자, 정혜인 전진. 정혜인. 해! 앞으로, 앞으로! 자, 다시 한 번 정혜인. 혼자 하기가 감당이 안 되죠. 아, 때리기 직전에 이한우가 끊어입니다. 아, 다시 한 번 정혜인. 천천히. 잡아놓고. 안 돼! 정혜인. 정혜인! 캐시의 선방입니다. 아, 정혜인 오른발에 한 번 넘어왔는데 아쉽습니다. 자, 바로 붙였어요. 오! 아, 포스 좋아요. 아, 포스! 볼, 바닥! 앞으로, 그냥 앞으로. 자, 잉글랜드 이한우. 자, 잉글랜드 이한우. 하나 언니 보여줘! 포스! 지인아, 끝까지! 오! 몸이 안 좋아도 마법 직구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문지인. 야, 티! 오! 야, 티! 오! 나, 티! 나, 티! 나, 티! 우리, 거! 나, 티! 나, 티! 나, 티! 나, 티! 나, 티! 자, 사울이. 나, 티! 아! 아! 액션 이스타의 볼이 됐습니다. 길게 올렸습니다. 나, 티! 나, 티! 나, 티! 나, 티! 오! 나, 티! 오! 나, 티! 나, 티! 안 돼! 오! 오! 자, 정예인. 대처리하고요. 자, 애기 이한우. 자, 김용지. 나, 지! 그리고 다카나. 이한우. 김용지, 다카나. 자, 정예인에게 잘 줬습니다. 달려나가야죠. 달려나가야죠. 자, 정예인. 벗다리. 어 제쳤습니다. 기다려. 맞아 맞아. 정혜인 턴. 이혜정. 박하나 보잖아요 박하나. 튀기 오늘 안 좋네요. 오늘 안 좋아요. 자 나티. 이혜정. 사울이. 자 사울이. 용지 좋아요. 자 세 명 사이에서 치고 달립니다. 자 정혜인. 팀 각도 슛. 팀 각도 슛. 네. 무리였어요. 고군분투하고 있는 정혜인입니다. 에이군. 괜찮아 정혜인 잘하고 있어. 선수의 킥인입니다. 캐시. 캐시. 천천히. 나티한테 온다. 왼쪽 왼쪽. 짱고 다가가. 자 김용지. 정혜인 쪽으로. 정혜인 때립니다. 정혜인 쪽으로. 정혜인 때립니다. 골. 정혜인. 엄청난 폭렬한 중거리퍼 정혜인입니다. 한 콜 만회하는 액셔니스탄이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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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인. 정혜인. 고마워. 지혜인. 자. 2에 정혜인. souvenirs이. ust. 어떻게 보면 열립니다. 미는데. 왜냐하면. 이 Osho. 언니, 언니 미안해요. 짧게 줄게. 아, 잘했어. 칼라인이에요. 자, 어, 애기.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오, 락터예요. 김태형 감독님. 부활인가요, 김태형? 정혜인 쪽으로 잘 전달됐습니다. 정혜인. 칼라인이 일단 막았고, 정혜인. 칼라인 수리 좋네요. 네, 나이스. 바로 줘, 여기 바로 줘. 나, 나, 나. 질러줍니다. 김영칠. 나, 나, 나. 질러줍니다. 김영칠. 이야, 좋았는데요. 언니, 살려. 자, 또 한 번. 아기, 아기. 아기, 아기. 뭐야, 아기. 아기, 아기. 아기, 아기. 아기, 아기. 아기, 아기. 아기. 아기, 아기. 아기, 아기. 완벽한 아기의 솔로 골입니다. 아기, 아기. 아기, 아기. 와, 오바람트 감독도 놀랐어요, 지금. 경기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자, 액션의 스타도 이제 디펜딩 챔피언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시간대입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누구 한 명 포기한 사람 없습니다. 정혜인, 왼발도 때립니다. 자, 또 한 번 정혜인. 야, 월드 클래스. 그렇게만 점수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수비를 해요. 간절함이 보이네요, 정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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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또. 아, 이거 보정. 사올이. 아이고. 사올이 저거는. 이야. 이채영 정말 집중력 대단하네요. 골킥입니다. 정혜인. 또 한 번 올렸습니다. 또 한 번 올렸습니다. 이혜정 잡아놓고. 골이 티네요, 오늘. 김용지. 나이스. 자, 김용지. 김용지. 나이스. 김용지. 정혜인. 달려갑니다. 정혜인. 오, 옆구물이에요. 골대 맞고 나옵니다. 아니, 아니, 남았어. 남았어, 남았어. 골킥입니다. 바깥골 때 선수들이 그만큼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액션 리스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야! 자, 또 한 번. 나티. 김용지. 잘 내줬어요. 김용지 선수의 터치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고 줘야 돼요, 보고 줘야 돼요. 정혜인. 두고 가야죠. 그렇죠, 그만. 자, 차이로 잘 뺐습니다. 하연아. 나가, 간다. 이해정. 다시 한 번 정혜인. 아, 터치가 길었네요. 아, 터치가 길었네요. 액션 파이팅! 하연아, 좋았어. 자, 액션 리스타도 계속해서 파이팅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선수들끼리. 자, 짧아요. 정혜인 선수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사오리가 빈틈없이 맞고 있고요. 아, 정혜인에게 뭐 세 명이 붙습니다. 바로, 바로, 바로. 소비! 언니, 들어가, 들어가! 앞에, 앞에 더 가야 돼. 여기서 깔아쳐야 됩니다. 자, 찔러줍니다. 고, 고, 사오리! 오, 1대1 열렸어요. 사오리, 사오리 공! 개선! 골킥! 열렸어요, 열렸어요. 사오리! 오! 골 때 맞습니다. 골 때 맞았어요, 사오리. 해트 트릭을 또 놓치는 사오리예요. 천천히, 천천히. 자, 이해정. 나와, 나와, 나와. 정혜인, 어, 잘립니다. 나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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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해! 해, 해! 나티! 나티와 사오리가 모두 해트 트릭이 가능한 상황. 나티, 해! 해! 자, 김용지가 도와줍니다. 자, 붙였습니다. 오케이! 자, 제쳤습니다. 자, 또 한 번. 정혜인, 왼발 슛! 아, 걸렸습니다. 안 돼! 안 돼! 또 한 번 사오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사오리! 슛! 네. 아, 서오리. 아! 아! 아, 이거 안 돼, 이거. 자, 지쳤어요. 이제 액셔리스타도 많이 지쳤어요. 아, 체력적으로 지금은 완전히 배터리가 다다랐어요. 얼마 없죠. 아, 틀릴까? 아, 틀릴까? 나티, 해! 오, 또 뚫리나요? 사오리. 정혜인 선수의 수비. 정혜인, 정혜인. 와, 기립을 줬습니다. 백힐! 자, 전달됐습니다. 이혜정. 아, 약했어요. 짧았습니다. 발 터치가 잘 안 돼요. 자, 나티. 한 번, 나티! 고! 아, 핸들, 핸들. 핸들이라네. 아, 핸들이라면서요. 어드밴티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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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전에 손을 맞았어. 아니, 어드벤터. 인플레이어, 인플레이어. 인플레이어 하는 거야. 어드벤터에서 주는 거야. 핸들이라던 우리 편이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그 사안까지 주는 거야. 그거는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는 그걸 모르고 핸들이니까 이렇게 그냥 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끝까지 했어요, 이제. 아, 핸들, 핸들. 핸트트릭, 나티의 핸트트릭입니다. 핸트트릭, 나티. 핸트트릭. 골! 아, 나티에게! 골! 나티가 골때녀 통산 여덟 번째 핸트트릭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디펜딩 챔피언 액셔니스타가 4강전에서 엄청난 참패를 당하게 되는군요. 근데 이게. 자, 6대1. 점수차를 만회하기에는 너무나. 나이스. 큰 점수차. 자, 수비할게. 언니 올라간다. 네. 가운데, 지윤이 올라와줘야 돼. 지윤이. 가운데 있다가 나가자. 네. 네. 가운데 있다가 나가자. 바로, 바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오케이. 나이스. 헤헤. 아, 미안, 미안. 헬, 하나.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하나.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자, 범위 하나 보여줘야죠. 아, 패스와요. 혜정 쪽으로. 그리고 정혜인이 뚫고 들어갑니다. 아, 약해요. 애기에게. 자, 정혜인. 정혜인 왼발. 아, 때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 또 한 번. 이야, 월드클래스. 그렇게만 점수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수비를 해요. 아빠가 왜 정말 끝까지 하네. 하나 언니 화이팅! 쏘미, 쏘미, 쏘미! 혜정아, 나가면서 해야 돼. 앞으로 나가면서 해야 돼. 자, 불렸습니다. 나이스 화이팅! 혜인아, 자신 있게 해줘야 돼. 좋아, 좋아. 경기 끝났습니다. 종료됩니다. 경기 끝납니다. 디펜딩 챔피언 액셔니스타가 6대1이라는 충격적인 스코어로 대패를 하고요. 월드클래스는 최초로 액션 스타를 꺾고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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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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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이겨, 이겨. 이겨, 이겨.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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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게임, 고게임. 들어가자. 다 같이 들어가자. 기분도 꿀꿀한데? 그래, 뭐, 여기 있어. 여기서 뭐해. 하아... 하... 와... 얼굴을 못 들겠네, 6대 1이랑. 지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많이 지금 깔아앉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대량 실점을 당하고 패했을 때 정말 그 부분을 선수들 스스로도 놓고 감독도 놓고 확실히 진단해가지고 그걸 좀 깨우쳐야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